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의 심청 인터뷰에는 특정 인물의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면에서 1958년생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판사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로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월간조선 지난 10월에 행한 심청 인터뷰는 정독할 만큼 대단히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30년 이상 보고 경험한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유력 대권 후보 이재명 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 인터뷰 가운데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성향, 다른 하나는 반대의 목소리를 대하는 그의 야멸창 접근 방식. 이 두 가지가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서도 이재명 후보를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지 입장을 바꾸고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런 사례를 이재명 후보를 오랫동안 알아온 장영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월간조선의 조승하 기자가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답합니다. 우선 이 에피소드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이 거의 확정되던 6월 3일 새벽 6시 15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저녁부터 개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밤새 선거사무실에서 성남지역 케이블TV 아룸방송 ABN을 통해 성남시장 선거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오른쪽에 김미희 전 민주도농당 의원이 앉아있었고 저는 이재명 당선자 왼쪽에 앉아있었습니다. 새벽녘에 술을 마신 듯한 두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 당선자 앞에 넙죽 엎드려 사장님 당선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승욱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당선 축하 의미에서 절을 했나 보군요. 그러자 장영하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순간 이재명 당선자가 반사적으로 두 사람을 마치 걸어 찰듯 구두발로 2, 3cm 내뿜었습니다. 걸어 찰듯 구두발로 20, 30cm 내뿜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개냥해서 걸어 찰듯한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동시에 몹시 화가 난 표정과 말투로 그들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조승욱 기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까? 그러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화가 난 상태로 보였습니다. 조승욱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본인만 그 장면을 본 것 아닙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답합니다. 아마 다른 몇몇 사람도 봤을 겁니다. 개표가 끝날 점에 많은 사람이 선거 사무소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점화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이재명 후보는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것 같아 앞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장영하 변호사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캠프 측 관계자가 전해온 헬맹 메시지를 여러분께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씻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컨대 저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가 대리인에게 젖어갈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절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기억이 있다면 당황해서 말리거나 맞절하는 동작을 왜곡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지는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발로 차는 동작뿐만 아니라 장영하 변호사가 언급한 성남시장 후보 사퇴 회유 사건 대의원 대회 방해 의혹 등에 대해서도 캠프 측에 문의했지만 캠프 측은 발로 차는 동작과 관련해서만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캠프 측의 해명입니다.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이견이나 반대의 이견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는가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다른 에피소드도 장영하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묻습니다. 인간 이재명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답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당선 직후인 2014년 6월 27일 날 성남시 홍남 향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지역 호남 향회는 매월 27일 날 저녁 7시에 열리는 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호남 향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습니다. 다들 이재명 시장에게 덕담을 하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도 손을 내밀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그랬더니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직후 이재명 시장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제 덕담을 악담으로 받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 성격에 계람이 있다는 얘기는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언을 한 게 모두 전부입니다. 그게 그 사람 눈에는 고깝게 비쳤나 봅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를 당선을 축하하고 싶지 않을 텐데요 라고 받아치는 것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장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편을 어떻게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고이재선 씨 그의 큰 형인 해계사인 이재명 선 씨의 갈등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바로 해계사 출신의 형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모라토리움 파산 선언에부터 비롯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반대 의견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재명이 그가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그런 요인으로 봅니다. 조승우 기자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와 친형 이재선 씨의 갈등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아는 게 계십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답합니다. 고 이재선 씨 2017년 사망입니다. 이재선 씨가 공인 해계사라 수치에 박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자의 모라토리움 선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비판하는 글을 써 올렸습니다. 형님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철전지 원수처럼 대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가 권력을 쥐게 된 세상의 모습은 아마도 반대자들에게는 극도의 그런 공격이 가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